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레슨 들어온 거 하나 마치고 지금 시간 좀 남아서 연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번 시간때도 클라이밍장에서 인상영향 왜온다 이러면서 클라이밍하는데 안했거든요 이번에도 클라이밍에 가서 일단 왜오는 보호를 돌건데 외울이나 보장 안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로 날씨가 오는 게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곧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본거지 모르겠어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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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